참나랑 친해지면 부득이 그렇게 안하고는 찜찜해서 못 견뎌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있어요. 자기가 찜찜해지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. 그러면 보살은 어쩔 수 없이 합니다. 보살도 다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. 부득이 해요. 진리가 그러니까, 공식이 그러니까 부득이. 양심이 힘들어하니까 부득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어머니들이 자녀 키울 때 고생하시는 게 부득이. 내가 안 하면 애가 젖을 못 먹으니까. 내가 젖을 안 주면 젖을 못 먹으니까. 또 내가 안 움직이면 부모님 마음이 그렇죠. 내가 안 움직이면 자녀가 살 길이 없으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. 보살 마음이 그렇게 자녀 돌보는 부모 마음이에요. 짜증도 나고 아니 자녀 중에 미운 자녀 없을까요? 밉죠. 미운지도 하면 밉죠. 뭐 미운 몇 살 그러잖아요. 그때 진짜 밉잖아요. 밉지만 밉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. 꼭 사람 만들어 놔야지 이 마음이 있잖아요. 저 속에는. 또 그게 내 책임이지. 그래야 하지 하는. 부득이 그래야지 하는. 저는 부득이. 난 말 좋아합니다. 늘 좋을 순 없거든요. 보살이. 부득이라도 할 정도 수준이 되면 보살 맞다 이겁니다. 그러다 오면 점점 더 마음이 열려서 보살도 부득이 한다 보다 양심에 뿌듯해서 하는 그런 체험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뭐랄까요. 최소한의 기준. 부득이 해서 할 수 있으면 보살이다. 억지로란 느낌은 좀 싫잖아요. 양심에 맞고 진리에 맞고 양심이 좋아하니까 내 애고는 원하지 않지만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. 그러면 애고를 제압할 정도는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부득이를 좋아해요. 부득이. 부득이랑 똑같아요. 제가 양심 51%만이라도 하자. 꼭 51%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근데 51%라도 하자. 이게 그러면 부득이 양심을 따를 정도 수준은 되거든요. 그 정도면 저는 보살이시다. 좋은 건 좋아서 하고 싫은 것도 부득이 할 수 있으면 보살이다. 좋은 건 뭐 걱정할 필요 없죠. 좋아서 하는 건데. 좋은 건 wait. 좋은 건 좋은 건 감사합니다.